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마북천의 하천수질을 점검했습니다. 현재 마북천의 하천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에 따라 매우 좋음 혹은 좋음 수준이며 이 시장은 쾌적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오수 및 폐수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기흥군은 환경감시원을 배치해 하천순찰 활동을 확대하는 등 관리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씨의 수질오염배출사업장을 점검해 적발된 업체에게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적용합니다.